안녕하세요. 로고가 정말 좋은 디자이너 로고홀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우리 SNS, 인스타그램의 로고이자 아이콘을 디자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만들어졌던 도면인 40 곱하기 40 픽셀 크기에서 진행할 거고요. 격자에 맞춰서 가운데에다가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두 가이드라인이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이렇게 alt키 누르고 다시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all 버튼을 누르셔서 활성화시키고 회전을 찍어주시고 커피 반복 반복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툴을 하나 곁다리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아이고 다시 이렇게 맞춰서 가급적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기를 권장드려요. 네 다 그려주셨으면 이제 선택툴로 전체 선택을 해준 다음에 저 가운데 원을 선택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시고 키보드 시프트 M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쉐이프 빌더 툴이라고 합니다. 빌더 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쉐입들이 하나로 묶입니다. 합치기로도 이걸 해줄 수 있지만 이 경우 쉐이프 빌더 툴을 쓰시는 것이 앞으로 오브젝트의 구성을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려줍니다. 적당한 크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겠죠? 저는 이제 2.5 곱하기 2.5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색이 하얀색이네요. 검정으로 바꿔줍니다. 조금 올려주고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직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선의 굵기를 조금 조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 픽셀로 가겠습니다. 네 많이 비슷해진 모습인데 아직 자 작은 원의 위치가 좀 불만족스럽죠? 적당히 이제 좌표로 조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늘려주고 Y축은 줄여주고 네 다 되었습니다. 잡단 시간 다 합쳤는데 3분도 안 걸렸죠? 이제 크게 확대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폰음 항목에 저기 SSN이라고 적힌 것을 눌러주시면 그렇게 하면 오브젝트를 이제 확대를 할 때 패스도 같이 확대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설정해두는 이유는 지금 이 오브젝트를 키운 다음에 확대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이죠. 원본이 되는 이 도안은 가급적 보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투명한 상자를 만들어주시고 네 합쳐주시고 이렇게 그루파 네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을 축소 축소해서 그리드도 잠시 치워줍니다. 복사해주시고 적당한 크기까지 키워주도록 합니다. 적당히 이제 정렬 정렬은 되지 아트보드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엑스판더를 눌러주시고 네 확인 네 한 번 더 해줍니다. 네 인스타 아이콘의 이제 쉐입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배경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로고의 특징은 이제 배경에 이제 노랑부터 주황 그리고 이제 보라까지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이 있죠. 그리고 그 그라데이션 위에 적당히 70몇 도 정도로 지나가는 파란색 계열의 그라데이션이 또 있습니다. 네 그라데이션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언제 한 번 또 날을 잡아서 강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계열을 놓고 이제 보라색을 섞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톤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네 배경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큰 화면으로 볼까요? 이렇게 오늘은 SNS 인스타그램의 로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고가 좋은 디자이너 로고홀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